가위바위보 메인재로 먼저 승리해 헉! 살린다!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 아니, 빨리 보자! 아, 먼저 가위바위보! 아, 진짜! 자기 거! 자기 거 즐기세요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미치겠다! 자, 알겠습니다 아, 마요네즈만 걸리면 이제 산상이야 다음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 마위바위보! 슈슈! 슈슈! 가위바위보 갑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다 됐다! 어떡해, 잘못 좋은 거 같아, 모르겠지 우와! 대박! 일단 이거 써, 가위바위보! 대박! 언니 거 뭐여? 언니 거 뭐여? 빨리 나고 자, 닭갈비와 마요네즈! 아, 무서워! 무서워! 네, 저희 언니 이것만 샀으니까 좋네요 아, 근데 이거 무조건 써야 되는데요 원래 중통 갈까요? 너네들 너무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떻게 써? 너네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런 거냐? 너무 얻으시는가? 아, 그런 거냐? 네, 가져가자, 가져가자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재료를 3가지로 1사연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짜iyi 2살이 걸렸어요 와, 오화라는 3살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damp, 흘러가 오는 onda 욱수수랑 치 Queensland Бы отправTra가 만들어졌고 민스 koop Enушки THE Recwith 네, Gina, twitter energetic participants 다 이게 고마워요 다 어디갔나요? 대박 초코볼 이거 어떡해 우리 배로 방했어 진짜 배로 방했어 초코볼이랑 뭐 해야죠? 우리 상관에 사야 될 거라 교훈입니다 정말 맞죠? 이거 얘들아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일단 장갑을 끼고 자 이 종이들을 해소해 주세요 우릴 맛있게 만들자 우리 어찌됐든 간에 한번 맛있게 먹고 살다 맛있게 맛있게 그래도 저는 현재 샤트를 믿습니다 저도 우리 믿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언니가 이거 할게 건물 밑에 우리 식빵 두 개만 놔두세요 어 이거 딱 맛있게 맛있게 이걸 왜 그걸 했냐면 여기 참치에 있는 기름기를 빵이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살짝 이걸 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살짝 톡톡 눌러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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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흘려 땡 뭐냐? 진짜 찐색 이거야 잠깐만 숟가락 숟가락 너 세상이 싹 깜짝 나 컨설파가 좀 걱정은 나왔네 기름을 쫙 기름 기름은 제거를 해줘야 여기 여기 이렇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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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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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할게 저는 그러면 컨설파을 물에 풀러 다녀올게요 언니 물 너무 많이 넣어요 불안해 한 번 잘라봐요 안 할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팀인데 나를 불안해하면 어떡하지? 컵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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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볼까요? 일단 약한지 아니 여기다가 잘라야겠다 무빈 됐어요 그렇게 컵 컵 네 컵 컵 워쌤에다 먹을 거예요 진짜 뭐예요 하셔서 물을 마주셔서 이렇게 밋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참치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 기름 기름 기름은 뭐예요? 이렇게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소세한 맛 일단 우스세요? 이거 습을 안 갖고 왔잖아요 물 닦아주셨어 매운 거 매운 거 아 씨 매탕함을 매탕함을 좋아하시는 거 같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이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어떨지 싱싱한 거예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언니 참치 좀 까주세요 우리 식빵 두 개만 봐주세요 채영아 진짜 미안한데 공이 더 불러꼈어 이 참치는 기름기를 좀 제거를 하고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찍어 왜냐하면 너무 기름이 많으면 몸에도 안 좋고 좀 미래거리잖아요 그리고 마요네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름기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여러분 되게 주의가 더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천천히여서 어쩔 수 없어요 어때? 마요네즈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딱 좋아 이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 하지 않아요? 빨리 딱 아 언니! 아니야 괜찮아 언니 제가 이 소스를 저어 올게요 응 이거 잔너레인지에 2분 넣어야 되는데 식빵에다가 생추도 올리는데 생추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너무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먹을 거거든요 절대 버리는 거 아니고요 살짝 두 갭 정도 올려주시고 그 위에 참치와 마요네즈가 섞여진 참치와 마요네즈가 섞여진 참치와 마요네즈가 섞여진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간을 봐봤는데 세웅이가 온 것 같긴 한데요 와우 비주얼 맛있겠네요 저기 맛있겠다 저쪽 거 먹을래 나도 여기다가 우리 빨대기랑 지렁이 있다고 소스를 펴 올랐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젓가락이 잘 안 돼요 젓가락 어디였지? 방금 있어요? 여기다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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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펴서 나 참걸 피클 별로 안 좋아 피클 안 좋아 맛있어 치즈에요? 치즈 야 오늘 우리 학교 되게 많잖아 언니 근데 우리 거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여기까진 딱 괜찮은데 여기 스킬 깻잎 얘를 먼저 올려기로 우리 거 맛있게 날 것 같잖아 아 밥 밥도 지금 먼저 아니 아니 이쪽 그치 그치 오 비주얼 좋아요 일단은 비주얼이 좋아요 식빵이 좀 작은 거 외에는 치즈 아니 아니 치즈 치즈 너무 맛있게 먼저 먹는데 진짜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원래 우리가 이걸 원했어 이 벌레 같은 네 보이시나요? 치즈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초코불과 춘천 닭갈비 소스와 조합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해보진 않았지만 저희는 한국식 딱 이 한국식 춘천 닭갈비와 밭도두 깻잎을 넣기 때문에 저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르시는 건가요? 완성되셨나요? 네